사랑하는 중원구민 여러분, 국민의 편, 국민의당의 기호 3번 정완석 후보입니다. 반토막난, 뒤처진 중원구 경제, 누가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? 30년간 근로자 출신으로 중원과 성남에서 살고 있고, 두 자녀를 위보돼서 낳고 교육시킨 진짜 서민 중산층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 기호 3번 정완석을 4월 13일에 꼭 투표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강국히 호소드립니다. 그러면 뒤처진 중원구의 경제, 발전, 공약에서 말씀드릴 바와 같이 이러한 부분들 중원구민들과 함께 이뤄내고 꿈과 희망이 있는 중원구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4월 13일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